구독 미쳤다 좋아요 걱정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훈입니다 오늘은 이 오션 EMS 미니 마사지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진짜 평소에 저는 마사지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계속 사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거와 다른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 옵션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어디있냐 어디있어 뭐야 어디가 뭐야 아 여기있다 자 원래 저는 저 쓰려고 샀어요 근데 요번에 부모님 선물을 드리려구요 원래 기본적인 패키지는 요거 이 패드랑 그 다음에 이거 어 이 뭐라 본체가 와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이랑 이 본체랑 붙여가지고 몸에 착 해서 하면 저주파가 나와서 트 트 트 트 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에 따라서 트 트 트 트 마사지를 해주는건데 요거는 다들 아시는거에요 근데 제가 왜 오션 EMS 미니마사지기 샀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리모콘이 추가되어 있어요 야 이게 좋더라구요 나는 사실 리모콘이 필요없어요 나는 옛날에 요거랑 요거 요 세트만 사면 되거든요 음 요 구성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 줄라니까 요거 리모콘까지 있는것까지 챙겨 요거 줘야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까지 있는걸 샀구요 이 리모콘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 리모콘으로 어 뭐 이렇게 모드나 이렇게 모드를 바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단계도 조절할수도 있어요 이 본체랑 연결되어 있고 두번째 장점 따란 어 발패드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좋더라구요 자 한번 발패드만 보여드릴게요 탁 마그네틱 지금 붙었죠 음 그래서 M 모드를 꾹 눌러줘요 불이 들어왔죠 그럼 연결이 된거에요 그 다음에 오 전기통 할까 무섭다 제가 지금 이거를 바꿔도 발을 안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안되네 네 보신거와 같이 다른거 대비해서 사실 이 리모콘 그리고 발을 마사지 할수 있는 이 패드가 있다는거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저는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장점을 가지고 저는 부모님께 선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